자, 왕언니 지금 물을 끓이고 있네요. 뭐 하실려고 그러는거죠? 아니, 이거 옥수수 전분이에요. 아, 옥수수 전분을 그래가지고? 아, 걔가 좀 붓는군요, 이렇게. 그냥도 쓰고도 하고 그러는데, 언니 옥수수 전분으로 했네요? 네, 이거 저기 그냥. 그냥 생으로도 했죠, 우리? 올해는 전분이 좀 어떻게 되는게 많아가지고. 아, 누가 들어온게 있어서 그죠? 옥수수 전분된게 있어서. 물김치는 동치맹 그냥 했어요, 이거. 아, 맞아. 그냥 했는데, 오늘 이걸로다가. 왕언니, 이게 굉장히 묽은데요? 아니, 물 대신 쓸거에요. 아, 물 대신 쓸거에요? 네, 물이 조금은. 제가 물을 좀 더, 이제 너무 뜨겁기 때문에. 지금 구매해야 되니까. 아,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거의 물처럼 했거든요. 아, 물처럼 해서 하는게 더 좋군요. 예, 한번 가볼게요. 여러분, 요거는 지금 배에요. 배를 갈았구요. 그 다음에 요거는 감. 감이에요, 감. 홍시감. 홍시감을 이렇게 했고, 그 다음 배를 이렇게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연결할게요. 자, 왕언니, 그건 뭐죠? 사과에요, 사과. 아, 배, 사과. 아, 그러시군요. 자, 요거는 고추. 고추를, 빨간 고추를 갈은 것 같아요. 요거는 빨간 고추를 갈았죠? 그 다음에 이제 마늘. 갈아주세요. 고추. 자, 이거는 자, 히카마. 멕시코 간장 히카마하고 마늘하고. 이렇게 넣었어요. 여러분. 자, 여기다 풀을 벗어요. 풀을 멀겋게 쓴다 그러죠? 멀겋게 쓴 옥수수 전분을 여기다 넣었어요. 이제 고춧가루를 여기에 넣을 거에요. 양념을 미리 해놓을거에요. 양념을 미리 해놓을거에요. 양념을 미리 해놓을거에요. 이거 포인트는 매실이에요. 10년이 넘은 매실 매실을 좀 넣고 왕원님 뭐 넣을거죠? 울금이요. 강황하고 울금 강황이나 울금이나 그 다음에 그거는 생강 생강가루 좀 넣고 완전히 이번에는 당뇨 있으신 분이나 고혈압 있으시고 항암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한걸로 준비를 해볼겁니다. 그리고 고기를 전혀 먹지 말아야되고 그 다음에 비건주의자를 위한 김치를 담을거에요. 비건. 양념을 비건주의자를 위한 양념을 할거에요. 왕원님 이 고춧가루가 계산 고춧가루죠? 이번에 전부 다 고춧가루 이거 공동구매한 고춧가루인데 너무 좋죠? 근데 제가 고춧가루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본인만 드세요 다른사람 아무도 주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정도로 이번에 영양고춧가루 영양가있게 만들려고 지금 이 고춧가루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막 뛰어갔다 왔네요 떨어져갖고 요새 이 고춧가루를 쓰느냐고 저희가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풀고 있는중에 또 이건 뭐죠? 밭하고 홍갓인가요? 홍갓 그 다음에 대파 쪽파가 너무 비싸서 대파로 썼어요 양념을 많이 했네요 두가지 할거라서 네 두가지 할거라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비건주의자들은 액젓이 안되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부탁을 해갖고 이게 25년상 저기에요 뭐죠? 씨간장 씨간장으로다가 이걸로 다 간을 할거에요 여러분 씨간장 저기는 안쓰는거에요 새우젓도 안쓰고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청을 마지막으로도 조청을 좀 넣을거에요 요거 꾸찌뽕 요거는 열매고 요거는 나무를 짠거죠 그죠? 뿌리하고 나무를 꾸찌뽕 짠거를 같이 넣어서 요걸 갈아서 넣을거에요 자 그래서 꾸찌뽕까지 꾸찌뽕 소스까지 다 넣어서 여기다가 아이고 아이고 꾸찌뽕 소스까지 다 넣었어요 왜냐면 어 항암 항암을 위한 분들 그 비건주의자도 비건주의지만 항암을 위한거를 저희가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더 붙였어요 자 왕언니 우리가 이게 양념이 그 간장으로 한거잖아요 액젓도 하나도 안들어가고 근데 이거에다가 지금 이제 남겨놓고 이제는 액젓을 액젓으로 액젓김치를 담을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추젓이 들어갔잖아요 추젓에다가 뭘 넣을건가요? 멸치 액젓이에요 아 멸치 액젓이에요 액젓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거는 이렇게 아 양도 안된거고 아 그렇죠 이게 지금 간장 저기 간장으로 한거니까 네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진짜 지난번에 시래기김치 한거 맛을 한번 봐야겠어요 너무 맛있더라구요 와 진짜 맛있더라구요 생으로 해야지 안 질긴거지 요번에는 그 양념에다가 그대로 액젓하고 저기에만 넣은거네요 액젓하고 새우젓 네 요것도 단무지 시래기네요 단무지 시래기 이거 아닌가요? 단무지 시래기 아니요 단무지 시래기 아니에요 아 그래요? 무가 무스라기인데 무스라기는 말리면 못먹잖아요 아 무스라기는 김치 한번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? 아깝고 맞아요 그래서 하는거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네 요거 지금 다듬은거 말하는거죠? 네 아까 밖에서 다듬은거 네 아 그대로 이대로 얹기만 하면 되는건가요? 아 이렇게 해갖고 하고는 그게 왜냐면 이게 지금 간이 크다도 안들어가있지 아무리 액젓을 넣었어도 아 아 이게 별로 안들어갔기 때문에 음 그렇군요 아 액젓 냄새가 참 좋으네요 액젓이 싫어하시면 저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쵸 액젓 싫어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이게 너무 생자잖아요 이거 해도 그쵸 액젓이 들어가도 아 아 소금은 약간 뿌려야되네 조금만 뿌려주시면 돼요 아 올해 왕언니 팁은 소금을 생자로 하면서 소금을 약간 뿌리는게 팁이네요 이게 생으로 하려면 천연 소금 뿌려야돼 그냥 살살 바르네요 그냥 이렇게 바르면 돼요 너무 고춧가루 많아도 음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에 저기 돼서 시원한 맛은 없지요 근데 지난번 거 있죠 맵지도 않으면서 네 아주 간이 잘 배 있더라구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어 제가 이제 저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 아 새우젓이 그냥 막 보이네요 아니 새우젓이 보이죠 그냥 사그나요 사그네요 아 그 한 개도 우리는 버리는 게 없네요 언니 아니 이거 버리면 아까 오니까 그래서 그냥 무위팔이인데 무자라 놓고 그렇죠 무조장하려고 지금 다 짤어놨죠 그 부분을 이따 심었더니 아주 어느 정도가 아니 그랬더니 백보기 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유분들이 아 그게 이팔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네요 속대만 한가봐요? 속대만 해야지 겉에꺼는 떼어내고 한 번은 소금 안 넣고 한 번만 소금 한 캔은 넣고 소금을 한 캔은 안 넣고 한 캔은 넣네요 아까 여기 액젓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진짜 요리의 고수인 것 같아요 다 망언니가 감 얼마를 재지 않아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망언니꺼는 쉬워서 해볼만 하다고 따라하기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쉽게 하죠 그냥 그게 또 질기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 모이파리가 하러 다니고 절이면 질겨져서 안 돼요 모이파리가 그래서 이따가 익은 거 보지만 안 질겨요 저 진짜 오늘 밥 많이 먹었어요 그걸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 있어요 열어봐도 돼요 네 조금 이따가 이거 하고 나서 네 조금 이따가 이거 하고 나서 별로 어렵진 않네요 그죠? 실실 발라놓네요 달라놓으면 안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맛있을까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거 말고 이거는 제가 항암 항암 그 무청김치랑 한 건데 그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 거예요 자 이거 이제 했죠 보여드릴게요 와 와 언니 이거 얼마 안 된 건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지금 한번 줘보세요 언니 와 여러분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밥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오늘 음 음 이렇게 누르죠 이게 안 질기니까 아 맛있어 음 저기하면 즐겨요 이게 언니 무는 안 됐을까요? 무는 안 됐어요 한 번 줘보세요 한 번 첫 무가가 무 어머 언니 됐어요 뭐 됐어? 음 음 맛있어 아 아 맛있다 아니 이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음 음 와 근데 이무가 저런 맛이 난다는 거죠 언니 와 이건 또 젓갈 냄새가 나서 나름대로 맛있겠는데요 음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죠?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승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젓갈 김치 남갔습니다 고기 잘 enee 기가 문 문 문 문 문 문